날이 참 좋습니다. 낮에는 볕이 강해서 다소 덥게 느껴지는데요. 당분간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대구 29도로 날씨가 초여름 같겠지만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아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에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과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가끔씩 지나고 있고요. 저녁까지 영남 서부와 전남 동부 내륙에는 약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여전히 경상권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남아 있어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또 모레까지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어와서 해안가 안전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태백이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25도를 크게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제주에, 주말에는 강원도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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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